오늘 부터는 서버쪽 세팅을 하고 이제 드디어 저희가 실제 DB 를 운영하는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서버쪽 코딩 하는 것은 제 전문이기 때문에 금방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제가 이 서버쪽 강좌를 사실 노드 교과서 에서 많이 따왔어요 근데 그 노드 교과서 책을 제가 지금 이거 강좌 보시는 분들에게 노드 교과서 책을 하나 사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개념들만 조금 먼저 알려드리고 어 가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세팅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DB 랑 그런 쪽 DB 랑 이제 백엔드 데이터 처리하는 로직을 다루는 백엔드 서버랑 이제 프론트엔드 서버 저희가 프론트엔드 아직 서버가 없고 넥스트에서 제공하는 넥스트 서버를 지금 그 은연중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도 이 프론트에서도 예 커스텀 서버가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는 그 라우팅 때문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백엔드 서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지금껏 그 쓸모없었던 이 백 이라는 폴더를 쓸 거에요 저기 npm init 하시고 react node word 서버 제가 일단 큰 개념들로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백엔드 서버도 그 노드 서버기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 점 제이슨으로 해서 어떤 패키지들을 쓸지 기록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패키지 점 제이슨 직접 만드셔도 되고 npm init으로 npm init으로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노드가 노드는 서버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실행기에요 런타임이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주는 실행기인데 어 노드가 http라는 모듈을 제공하는데 이 모듈이 그 http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하는 예 그러니까 서버 역할이죠 그 서버 역할을 제공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노드를 이제 서버를 돌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기본 노드 서버가 기능도 많이 부족하고 기본 노드 서버로 하면 코드도 매우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어 보통은 프레임워크를 위에 하나 올려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액트 위에 next라는 프레임워크 올렸듯이 노드 위에 그 백엔드용 서버 프레임워크를 하나 올리는데요 제일 유명한게 익스프레스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익스프레스를 설치해서 할 거고요 어 근데 뭐 익스프레스가 제일 좋아서 제일 유명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면서 그 코드도 좀 우아하게 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인기가 많아진 거 같아요 근데 간단한 만큼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은 직접 구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직접 구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NPM에 익스프레스를 쓰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NPM용 패키지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그 익스프레스에 기본적으로 없는 기능이다 하더라도 NPM 들어가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가져다가 쓰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버 쪽에서 좀 필수적인 거 몇 가지만 더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엑시오스 엑시오스는 뭐 서버 쪽이나 프론트 쪽이나 HTTP 요청 보낼 때 제일 많이 쓰는 패키지고요 B크립트 저희 비밀번호 있으니까 비밀번호 암호하는데 이 B크립트를 쓸 거예요 B크립트 쓰고 그 다음에 쿠키 파서 저희가 로그인 할 때 쿠키랑 세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쿠키 파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쿠키랑 함께 그 로그인 했을 때 정보 저장하기 위한 세션 익스프레스 세션 이것도 설치하고요 도덴브라고 그 환경 변수 비밀번호들을 여기다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한 다덴브 그 다음에 코스라고 코스라고 그 이거는 그 서버랑 프론트랑 그 주소가 다를 때 저희가 서버가 두 개잖아요 프론트 서버랑 백엔드 서버 이렇게 두 개인데 그러면 주소가 둘이 다르게 돼요 주소가 다르면 이제 서로 간에 요청을 보낼 때 보안 때문에 제약이 걸리거든요 그 제약을 이제 풀어주는 게 코스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 그 다음에 이게 헬멧이랑 HPP 헬멧이랑 HPP는 보안 예 노드랑 익스프레스의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패키지들이라서 그냥 모르시더라도 일단 무조건 까세요 헬멧이랑 HPP는 무조건 깔아 두세요 그 다음에 npmi 보건 보건은 이제 서버에 로그 남겨주는 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서 요청이 왔다 어떤 응답을 보냈다 이런 그 네 로그들을 남겨주는 애가 보건이고요 멀터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할 때 멀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포트랑 패스포트 로컬 얘네 둘은 이제 로그인 관리에요 그러니까 그 회원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같은 거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패키지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퀄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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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퀄라이즈는 이제 저희가 DB로 DB로 MySQL을 쓰거든요 DB로 이제 MySQL을 쓰는데 MySQL MySQL 고른 이유는 그냥 가장 많이 쓰는 DB 라서 그냥 골랐고요 사실 기본적인 그 CRUD 그 데이터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이 작업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다른 SQL 쓰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마리아나 포스트그레나 오라클 이런 거 써도 쿼리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요 제가 그 SQL을 설명을 드리기가 이 강좌에서 SQL까지 다루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SQL을 하는 대신에 이 시퀄라이즈라고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ORM ORM인데 이게 뭐냐면 SQL 문 이랑 어 자바스크립트 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DB 다루려면 이 SQL 문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시퀄라이즈가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SQL 문 몰라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DB를 조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퀄라이즈를 씁니다 이 부분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SQL 문으로 코딩 하셔도 돼요 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고요 이제 그 개발 쪽에 필요한 ESLint 네 ESLint 좀만 더 설치해 보고 그 다음에 노드는 서버 쪽 코드 변경했을 때 예 그게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항상 서버 쪽 코드를 수정하면 서버를 재부팅 해줘야 돼요 서버를 재부팅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서버 켰다 껐다 하기 귀찮으니까 노드몬이라고 있어요 노드몬 노드몬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 서버에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감지해서 알아서 서버를 껐다 켰다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봤고요 그 사실 제가 그 지금 언급했던 것들이 다 서버 쪽에 필요한 건데 제가 코딩하는 거는 거의 없죠 뭐 쿠키도 알아서 해주고 이거 익스프레스 세션 세션도 알아서 하고 이미지 업로드 로그 보안 암호화 HTTP 통신 이런 거 다 남의 거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가 코딩하는 시대가 아니라 남의 거 다 주워서 퍼즐 맞추듯이 레고 맞추듯이 조립하는 시대에요 그래서 그래서 코딩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패키지들 가져오는 검색 실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개발 때는 노드몬 노드몬을 사용해서 개발을 할 거예요 실제 서버를 배포할 때는 서버가 뭐 재시작됐다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개발할 때는 코드 수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드몬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써서 예 노드몬이 알아서 그 서버 그 재시작 해줘서 변경된 코드를 반영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이 노드몬은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watch라는 게 있고 exec 네 설정은 간단한 게 만약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인 파일인 index.js 가 있다고 쳐보죠 index.js 가 만약에 바뀌었다 이 watch 안에 들어있는 목록들 이렇게 파일이나 나중에 만들 뭐 이런 라우츠 폴더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폴더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노드몬.js 이런 파일들의 파일이나 폴더들의 수정이 되면 이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노드 서버 실행하는 명령어거든요 서버를 실행한다기 보다는 이 파일을 실행하는데 이 파일 안에 서버를 시작하는 코드가 있어서 이 명령어를 시작하면 이 파일이 실행되고 그 안에 있는 서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노드몬의 역할은 여기 얘네들 읽어서 얘네들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 명령어를 다시 실행한다 npm run dev 라고 명령어를 치면 노드몬 실행될 거예요 성운 이야기를 얻는